이제 뭐 해야지? 이제 키미랑 아빠랑 공부 조금만 할까? 그러고 나서 같이 기타 칠 거야? 그래 알았어 그러면 먼저 아빠는 공부 조금 할 건데 키미가 기다려주면 되겠다 그러면 아빠가 아주아주 고마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차에서 좀 잤어요? 그랬구나 좋은 꿈 꿨어? 무슨 꿈 꿨을까? 키미 무슨 꿈 꿨어? 차에서? 카페 가서는 뭐 먹었다고? 응 케이크 먹었어 케이크 먹었어? 케이크 맛있었어? 너 빵 먹고 오잖아 빵 먹었구나 우리 애기 치즈를 많이 먹었잖아 치즈를 많이 먹었어요? 응 치즈 맛있어 키미야? 응 그렇구나 우리 애기는 치즈도 먹는구나 공부해야지 아빠 공부 공부할 거예요 치즈 키미 다 먹었는데 다 먹었어? 응 알았어요 여기 응 여기 뭐? 여기 키미 집에 아 저기 키미 집 있지? 저기 가서 놀 수도 있는 거야 이거 뭔지 알아요? 응 이거 뭐야? 이건 무슨 숫자더라? 2야 어 맞아 이거 2야 잘했네 2 2 잘했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이거 코코멜론 그러네 코코멜론이네 여기 이거 초록색으로 생긴 거 이거 뭐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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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소파 에이? 아 소파구나 어 맞아 이거 말한 거야 아빠가 미안 이건 소파야 키미도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소파 이건 키미 소파지? 아빠랑 키미랑 지금 어디 앉아있지? 여기 앉아있어 응 요거는 큰 소파야 맞아요 어? 이거 뭐야? 이거 연한 핑크색 응 핑크색 자동차지? 자동차 맞아요 자동차에요 이거 이거 얘는 뭐야 이제? 이건 뭐지? 이제 이건 힘센 건데 되게 힘센 트럭 노래 해요 맞어 힘센 트럭 노래도 있었지 우리 힘센 트럭 뭐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물은 그랬나? 응 트럭? 트럭이야 맞아요 이거 버스 어? 이건 뭐야 지금 이 초록색 이거 눈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거 뭐지? 이거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야 카메라 그건 카메라에요 아빠도 카메라로 우리 애기 사진 찍고 그러지 자 이건 뭐라고 읽어야지? 옆 아 이거는 동그라미가 위쪽으로 가 있으니까 요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 동그라미 올라갔어 응 맞아 동그라미 올라갔지 그래서 얘는 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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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아홉 이거 뭐지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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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는 거야 아니 이거 지금 화살표가 이쪽으로 돼 있잖아 이거 이거 아 아 아 아 아 이 보여 여기 앉을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이거 이거 벗어 빨리 할 거야 그럴까? 소파 이건 소파에요 키리오 벗을까? 지금 공부하고 있어서 못해 지금 공부하고 있어서 못해? 네 그러면 조금만 있다가 금방 끝나니까 알겠지? 소파네 어 이거 뭐야 이거 노란색 얘네 뭐야 꽥꽥꽥 그러게 이거 꽥꽥이네 꽥꽥 뭐지? 오리 응 오리야 새끼 오리들이구나 병아리 아빠가 병아리라고 해놓긴 했는데 얘네 오리더라 찾아보니까 알았어요 잘했어 와 입이 엄청 커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컷불소 컷불소 비슷하게 생겼다 근데 이거는 뿔이 없어요 여기 코 위에 뿔이 이렇게 났어요 코 뿔소인데 얘는 뿔이 없어서 하마야 하마 컷불소 어디있어 컷불소? 걔네도 좀 나오지 않을까 있다가 이건 뭐야 그럼 일 일 일 일 핫 이거는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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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아리 아니 이거 여기 있는 거 얘 이거 뿅 아리야 아니 이거 어킴이야 이거 지금 아빠가 손으로 가르치는 거 있잖아 이거 이거 뭐지 뿅 아리 얘 얘 말하는 거야 얘 뭐 케이크 그렇지 이제 케이크이지 케이크 잘했어 이거 바나나 그러네 저건 바나나네 어 이건 뭐라고 읽어야 되지? 영 영이라고 읽어야 되지 그치 영 맞아요 잘했어 어 이거 뭐야 이거 빨간 거 얘 뭐야 얘 빨간 거 사과 그렇지 사과에요 사과 잘하네 이거 숫자 몇인지 알아요? 이거 숫자 몇이지? 이어 헷 헷 트럭! 트럭 옆에 있는 이거 여기 소방차 얘는 어디 있어? 소방차는 아직 안 만들었어 아빠가 나중에 만들어 줄게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있잖아 이거 네모나게 생긴 이 파란색 얘는 뭐지? 파란색 얘는 버스 맞아 얘는 버스야 버스 소방차 어디 있어? 소방차도 아빠가 만들어 줘야겠다 어? 이거 노란색 과일 뭐야 이거? 과일은 바나나 맞아 잘했어 바나나 빨간 거는? 이거 빨간 거는 사과 맞아요 오이구 삐죽삐죽하게 생긴 얘는 뭐지? 선인장 아 저 선인장이야 잘하네 어? 이거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야? 이거 사진 찍는 거 뭐지?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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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있지 그치? 이건 누구 찍는 거야? 풀쇠 우리를 찍고 있나? 얘는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 영상 찍는 거야 와 입이 엄청 커요 뭐지 이거? 뭐? 김이도 하마 했어? 응 김이도 하마 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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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하마야 하마 옛날 거 보니깐 다녀왔어 응 이건 뭐야 여기 앉을 수 있는 거 이거 김이도 이거 있지 집에 응 뭐지 저거 소방차 어디 있어 소방차 보고 싶어? 응 그럼 아빠랑 소방차 보러 갈까? 그래 그럼 여기까지 할까? 응 이따 마저 할게 그러면은 응 그래요 잘했어 고맙습니다